2024년 9월 6일입니다. 인사이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죠. 헤리스가 컨벤션 효과로 어느 정도 지지율이 올랐는데 그래서 팽팽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두 달 남은 선거를 어떻게 먼저 이슈를 던지고 그걸 주도하다가 또 빠져나가 새로운 이슈를 던지고 이런 식으로 선거 전국을 주도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역시 또 아이디어, 정부 효율이를 만들겠다. 정부의 재정감사와 개혁 권고안을 예고하는 위원회를 만들 텐데 6개월 내에 낭비성 지출을 전부 근절하겠다. 그러면서 가장 논란의 인물이죠. 위원장을 일론 머스크를 시키겠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그동안 사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대개 전반적으로 좌파선향을 띠는데 본인만 좀 튀는 그런 것을 보이게 않기 위해서 중립적이다. 자꾸 그랬었는데 이번에 위원장을 막겠다. 함으로써 트럼프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예의거리가 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논란의 인물인 트럼프와 또 경쟁에서 가장 논란의 인물인 일론 머스크가 만났다. 머스크, 트럼프, 트럼프, 머스크. 아주 환상의 짝꿍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미국 고등학교에서 조지아주 애틀란타 인근의 고등학교에서 14살 학생이 총격을 해서 최소 4명이 죽고 9명이 다쳤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14살. 우리로 따지면 만 14세면 형사 미성년자 이렇게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형사 미성년자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될 텐데 미국 같으면 총기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은 전통적으로 총기 규제가 논란이 되지만 총기 협회 이런 데서 워낙 로비력이 세기 때문에 총기 규제 말만 나왔다가 이런 사건이 터지면 말만 나왔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지고 그러죠. 지금 민주당 헤리스는 또 이 문제가 터지니까 총기 규제하겠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애도만 표하고 그런데 오바마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총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살짝 얘기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죠. 총기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건국됐느냐. 이런 기본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철학적 문제까지 나오고 또 실제로 산업적인 문제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가지고 총기를 그렇게 쉽게 규제할 수가 없다.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또 그리고 워낙 별별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미국이 총기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점은 뭐냐면 국어를 침입하는 형태의 강도나 절도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주거에 잘못 침입하다가 미국 주거는 대부분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에 잘못 침입했다가 총을 맞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집주인이 총을 들고 있는데 총 안 들고 절도 강도하러 들어갔다가 총에 맞으면 찍소리도 못하는 거죠. 정당방위니까. 미국은 또 정당방위의 폭을 우리처럼 그렇게 우리는 사실상 정당방위가 법에는 규정돼 있는데 실제 정당방위로 무죄를 받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30년간 법조인 생활을 했지만 정당방위로 무죄를 받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방위라는 게 법조문에만 규정돼 있는 그런 형법상 조문에만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미국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가 굉장히 탈레적으로 확립돼 있어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폭넓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야간에 침투한 절도범인지 강도범인지 알 수가 없죠. 일단 야간에 침투했다는 건 강도범으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려는 또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이다. 그랬을 때 집주인이 총으로 그걸 격퇴를 해서 집과 재산을 지켰다. 본인의 생명, 그리고 가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다. 이건 오히려 무용담이나 아주 권장돼야 될 상황이 되지 정당방위 논란 자체가 생길 여지가 없죠. 미국 같으면. 그런데 우리는 집주인이 총기를 든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혹시 총이 있었다고 하면 그 총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총 불법인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쐈다? 공격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집에 들어오고 있는데 쐈다? 그건 무조건 처벌되죠. 지금 이제 점점 더 압축이 돼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윙 스테이트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판세가 결정되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작은 주들은 사실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결국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바다 이 정도 상당히 대의원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주들이 특히 펜실베니아와 조지아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꽤 많은 대의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군데를 합치면 41명인데 41명이 결국 매직 넘버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여줍니다. 경합주가 대충 6곳 정도 최근에 7권, 8권 얘기했었는데 6곳으로 좁혀졌네요. 경합주,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에리조나, 네바다 이 정도를 지금 경합주로 보고 있는데 이 경합주 중에서도 특히나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바다는 초접전이다. 그래서 결국 나흐루입니다. 10일에 TV토론이 있을 예정인데 이 TV토론이 초접전주의 판세를 좌우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통일은 아예 입도 꺼내지 마라 그러면서도 조총령 같은데 통일 관련한 적대적 국가 두 개의 국가 그동안은 조총령이고 무조건 민족통일, 민족통일만 강조해 왔었는데 이제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두 개의 적대적 국가 이런 논의인데 여태까지 50년, 60년 동안 통일 얘기만 들어왔던 조총령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조총령 본부 쪽에 물어보면 조총령에서는 아직 북한에서 제대로 된 지침 같은 것이 내려오지 않아서 일단 적대시하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이게 논리가 뭔지 이런 것들이 아직 안 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국가론이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이 된 거 아니냐 뭐 정치학이 어떻게 이걸 북한은 하여간 상당히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북한 노동당 내에 그런 연구부서 같은 데가 많아서 이런 주최사장 이런 것도 거기서 만들어낸 거고 그런 식으로 뭔가 아주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내는데 지금 이 그동안 김일성, 김정일이 쭉 해왔던, 표방해왔던 민족통일론에 대해서 그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서도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으니 다 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총련 같은 경우에 남한에 있는 소위 말하는 남한의 소위 민주통일인사들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좌파 친북 추종 세력들을 육성하고 그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게 큰 일이었는데 접촉도 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가죠. 조총련 대표단이 북한은 가는데 아예 남한 쪽 사람들은 만나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조총련은 사실상 조선노동당의 제1지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격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내에서는 워낙 한국 드라마, 케이팝 이런 것들이 널리 퍼지는 바람에 어른들, 아이들 가릴 것 없이 CD나 DVD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걸 접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걸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사상통제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10대 소녀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조차도 이걸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을 들었다고 수감을 채워서 체포하고 부모까지 공개 비판하고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입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KBS가 방송을 했는데 보면 이게 지금 촬영된 영상, 이 영상이 촬영된 게 꽤 오래됐어요. 2020년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촬영된 영상들인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중학생들을 드라마 봤다, 한국 드라마 봤다 이런 이유로 해서 처형까지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처형이라는 건 공개 차형을 의미하는데 지금 자강도의 수제 피해에 제대로 대비 못했다 이런 명목으로 자강도의 책임비서 강봉훈과 또 안전상, 그러니까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안전상 이런 사람들을 공개 처형했다. 30여 명을 공개 처형했다. 이런 얘기가 떠돌 정도로 지금 공포정치로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경제가 좋고 먹을 게 풍부하고 이러면 사실 요순시대에는 임금이 누군지도 이름도 모른다는 거죠. 요인지 순인지 이름을 모른다는 원래 임금 이름을 모를 정도가 돼야지 풍요로운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라님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별 상관이 없다. 이런 건데 본인이 배가 고프고 못 살고 뭐가 이상하고 잘 안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나라 탓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누구 때문이다. 하면서 권력자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뇌리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여당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김민석이 하도 계엄 얘기를 하고 떠드니까 그러면 김민석과 계엄 의혹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만일에 거부한다면 아닥해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계엄이 근거 있다고 주장하는 김민석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김민석은 아직도 계엄령의 주체세력이 보인다. 이게 보니까 주체세력이라는 게 충암고등학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용영 국방부 장관이 충암고등학교니까 그 둘이 주체세력이라는 거죠. 경고하고 대비하고 무산시키겠다. 처음에는 정보력을 무시하지 마라. 어쩌고 하면서 제보가 있다. 그랬었는데 제보 없다는 게 지금 슬슬 드러나고 있는 거죠. 김민석이 하여간 존재감을 확실히 이번에 과시를 해서 김민석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김민석 입장에서 포스트 이재명을 대비하는 거 아니냐. 지금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감을 과시함으로써 이재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재명의 구속이 덜커덕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각되다가 그래도 어떻게 할 거예요. 유고사태니까 비대를 구성해야죠. 그럼 비대위 구성하면 우선은 원내대표를 할 거냐 아니면 수석 최고위원으로 할 거냐 이건데 수석 최고위원이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 비대위원장을 하다 보면 다시 전당대회를 했을 때 당대표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도 김민석은 막상 김재원이 이렇게 토론하자고 하니까 당신 말고 딴 사람 나와라 이렇게 김재원하고 하는 건 자신이 없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힘 최고의 농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김민석이 김재원 최고위한테 개업령은 상당히 법적인 문제라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는 한나는 소리가 처음에는 군내의 충암고를 얘기하다가 군대 내에 장군 400명 중에 4명밖에 충암고가 없으니까 장관 2명을 물고 들어주는 거예요. 이재명도 이제 개업령 가지고 별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 싶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쓱 발을 빼고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개업령이라는 게 1980년 5.18 광주 민두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내려진 이후 44년간 발동된 적이 없다. 심지어는 윤평준 같은 좌파 성향 교수조차도 단기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권위주의적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줬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이 국민적 신뢰를 잃는 소탐대실의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소탐대실이고 뭐고 그런 걸 딱 장기적인 게 없죠. 오로지 하루하루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지 국민들에서 잊혀지게 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방어하고 이렇게 하려고 다양하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마태원 분님 감사합니다. 김여사 공천개의 무혹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황당한 게 일부 매체에서 김여사가 김영선 지역구를 김해로 옮겨달라고 텔레그램을 했다. 김영선이 경남 창원의창에서 경남 김해갑으로 옮겨달라. 그런데 김영선은 어차피 김해갑에서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조차도 자기 텔레그램을 받은 적이 없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 뉴스토마토. 김영선이 애초에 컷오프가 됐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공천개입은 무슨 공천개입이냐. 골드핑크님 감사합니다. 나경원 의원조차도 아니 민주당은 줄리부터 시작해서 새사건건 김여사를 물고 늘어진다. 이걸 가지고 탄핵을 어떻게든지 가보려고 한다.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로 판단해서 집중 공격하는 거다. 대선 전부터 시작된 악질적인 줄리 음모론이 그 신호탄으로 여성에게 모멸감을 주는 아주 비열한 프레임이다. 민주당의 광기어린 선동 네거티브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정치를 퇴행시키는 무조건 무차별 무차비한 특검과 탄핵의 칼춤을 멈춰라. 김건희 여사 공천을 좌지유지했다면 김영선 전 의원이 적어도 경선이라도 해야 했었다. 그런데 김해감으로 옮겨서 바로 컷오프가 됐는데 무슨 김영선한테 말이 되느냐. 좀 이 야당도 민주당에 있지 않으면 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추석 선물을 거부한다. 그러면서 SNS 올리고 이런 짓거리를 벌이니까 전병헌 새로운 미래의 지금 대표인데 전병헌 전 의원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짓을 한다. 밴댕이 소갈딱지로 전락한 현실 정치를 보며 현타가 오면 비정상일까? 강성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고 본인의 선명성 마케팅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침묵하는 다수의 상식적인 국민들에게도 박수받을지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명절에 선물을 교환하는 일은 우리에게 오래된 미풍 양속이다. 특히 전쟁터 같은 치열한 국회지만 여야 의원들에게 대통령이 추석과 설에 선물을 보내는 것 또한 오래된 관행이고 미덕이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정마저 끊어버리고 강성 지지층의 선동물로 이용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협치 가능성조차 거더찬다는 인상을 준다. 오직 증오와 적개심만이 판치는 국회는 민의의 정당으로서 자격 상실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번에 초선들이에요. 초선들. 이성윤이니 김준영이니 이성윤이야 본인이 워낙 윤 대통령하고 검찰 막바지에서부터 적대적인 관계였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김준영이라는 사람은 윤 대통령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뭐 지가 잘났다고 선물 주면 받을 것이지 그걸 뭘 자기 어떻게든지 이름 알리는 방법으로 쓰는 오늘 김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제 또 이원석이 마지막으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죠. 수심의위가 오늘 내에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면 주말 내내 그걸 가지고 검찰이 수심의위 결과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놓고 또 이원석이 고민을 하고 있네 어쩌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하여간 뭔가 해보려고 하는 다음 주면 임기가 끝나는데 하여간 이러는 의도가 뭐겠어요? 이렇게까지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겠는가 결국 본인의 정치로 컴백하기 위한 빌드업이다 이제 본인 퇴임하면서 자기는 변호사 안 하겠다 후배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 이딴 소리하면서 좀 쉬다가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쉬다가 제가 볼 때는 이원석을 발탁할 곳은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한동훈이 내년 10월 내년 9월 내년 9월이 이제 그만둬야 될 때인데 내년 10월에 있는 보궐선거 내년 10월에 있는 보궐선거에 이원석을 픽업해서 이원석을 정치 신인으로 영입을 해가지고 뭐 어디 내보내려고 하는 분명히 그런 의도를 보이면서 또다시 이 쌍라이트 체제 이걸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이원석은 한 7, 8개월쯤 쉬다가 내년 한 6월, 7월, 8월, 9월 그쯤 해가지고 한동훈이 발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이 최재형인가 하는 이 사람은 참 자기가 준 디올백이 사라졌네 어쩌네 하면서 앞 앞도 아니고 앞뒤 맞지 않는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건데 이 수심이 결론이 나고 나면 최재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처벌해야 된다 한동훈 대표는 의료공백 해소해야 된다 여야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다 근데 이미 지금 한동훈은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허수아비 대표다 이런 이미지가 지금 짙게 깔리고 있어요 이번에 이재명과 만나서 워낙 뻘짓을 하는 바람에 워낙 뻘짓을 하는 바람에 아니 여야 상임위가 있는데 여야 민생협의체는 무슨 민생협의체며 그리고 여야 의정협의체 아니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를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박단도 만나고 다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가지고 문제인데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의료공백이 마치 정부의 책임인 것처럼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의료공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응급실 뺑뺑이니 뭐니 하는데 응급실 뺑뺑이 자 이 뉴스가 단독으로 지금 낸 기사를 보면 1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119 구급대가 재이송되는 거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단순히 기사 하나 누가 두 살짜리가 어떻게 됐네 이런 식의 자극적인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가 중요한데 1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119 구급대가 재이송한 현황을 보면 그러니까 어딜 갔는데 거기서 안 받아줘서 딴 데로 간 거죠 그런 건 119 구급대들이 다 적어놓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597건입니다 1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그중에 10건 중 4건이 전문의가 없다 특히나 수도권에서 재이송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경기도에서 637건이 발생했는데 다 전문의가 없다 병실 부족이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이미 했다 그래서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가 변심했다 이런 거 응급실 부족이 제일 많고 병실 부족은 응급실 부족이 제일 많고 입원실 부족 또는 중환자실 부족 이런 경우인데 그러면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냐 이거 보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냐 보면 매년 5천 건 이상 됩니다 지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19 구급대가 재이송한 현황을 보면 보세요 2018년에 5,086건인데 올해 지금 8월까지 3,597건이니까 비율로 봤을 때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2019년에는 1만 건입니다 1만 건 그럼 오히려 줄었어요 응급실 재이송이 119 구급대가 재이송한 현황이 2019년에 비해서는 현격히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 7,542건이에요 그럼 지금 올해 8월까지 있었던 거에 반밖에 안 됩니다 8월까지 있었는데 이거 7,542건이면 6월까지 반으로 줄여도 3,800인데 지금 8월까지니까 오히려 이때보다 줄은 거야 2021년도 7,634건 2022년도 6,700건 2023년도 있어요? 2023년은 4,223건 저렇습니다 1차 재이송, 2차 재이송, 3차 재이송, 4차 재이송 저런 식으로 이송이 여러 번 있다 그러면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 때도 저렇게 응급실 재이송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문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전문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전과 지금이 상황이 별로 다르지가 않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왜 예전과 비교를 못하냐면 예년이 더 많았으니까 지금 뭐 의료 공백이라 그러는데 실제 공백이 아니야 의사가 부족한 거야 의사는 근데 원래 부족했어 응급인은 그리고 지방에서는 원래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그 부족한 의사 수를 늘려보겠다고 하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인 거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대통령과 성급한 차별화를 보이는 거 이거는 결국 대권 등반길에서 조기 실족할 수도 있다 이 글을 쓴 게 박성민이라는 게 재밌습니다 박성민 그리고 박성민 민기획 대표는 재미있는 거는 굉장히 정리를 잘한다 쉽게 글을 잘 쓴다 그리고 1, 2, 3, 4로 해가지고 읽기 편하게 만든다 이런 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1, 2, 3, 4가 굉장히 러프해가지고 굉장히 러프해요 1, 2, 3, 4라고 이 글도 보면 1, 2, 3, 4 이렇게 하는데 대개의 경우에 1과 3은 이뤄질지 않을 게 확실한 거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발생할 텐데 그걸 2, 2로 다 퉁쳐요 이런 식이에요 대표가 됐지만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기에 상황이 좋지 않다 한동훈 대표가 그런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를 1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토 2번 총선 지방선거 공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시점 3번 강력한 대권 경쟁자들의 존재 4번 한동훈 표 정치력에 대한 확신 부족 이건데 그러니까 1, 2, 3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4번 한동훈 표 정치력에 대한 확신 부족 요게 뭐냐 한동훈 표 정치라는 게 뭐고 그게 어떻게 확신을 줘야 되느냐 요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총론은 있는데 강론이 없어 이분 글과 이분의 대책이란 게 항상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30분 들으면 아 뻑적지구네 그럴듯해요 너무나 그럴듯해 그래서 초선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갑니다 근데 재선부터는 재선이나 정치 조금만 해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건 다 아는 거고 총론이야 당연히 아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으며 그거에 대한 해법이 뭐냐 이걸 내놔야 되는데 이분은 항상 회고적이야 항상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왜 이렇게 됐나 분석 그러니까 점쟁이 같아요 과거는 잘 맞춰 근데 미래를 못 맞춰 그래서 모든 기사를 보면 모든 글을 보면 YSDJ부터 시작해 옛날 얘기부터 하는 거죠 근데 하여간 제목은 그래서 문화일보에서 뽑은 거는 한동훈 결국 대통령과 성급하게 차별화했다가는 조기 실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거 뭐 지금 누구나 다 하는 얘기죠 어설프게 세력도 없이 차별화했다가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로 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꽁 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를 길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글입니다 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재명을 겨냥해서 민주당이 방탄정당의 굴레에 벗어나게 놓아달라 이재명 아니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지금 불쌍해요 허핏이 됐어 거의 그 인형극의 인형이 영어로는 퍼핏인데 마리오네트가 된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인형극의 문제점은 뭐냐면 인형극을 이제 보통 혼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 할 때 줄은 수도 없이 많은데 이걸 잘 정해요 지금 이재명이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재명이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해서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독자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 다들 이재명과의 교감에 따라서 또는 이재명이 시키는 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재명의 줄에 달려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 하는 사람이 쓰러지면 그냥 그건 박살납니다 인형극은 박살나요 인형극을 소재로 하는 영화나 연극은 대부분 그렇게 끝나죠 너무나 인형극을 이걸 잘하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진다 그러면 이제 이 인형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중에 이제 주체적인 인형은 줄을 끊고 나가는 거고 나머지는 뭐 정신 못 차리는 거고 뭐 그런 건데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 상황이 거의 그 할아버지 쓰러지기 직전에 인형극 상황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박방배님을 모셨습니다 박방배님 박방배님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힘 비대위 갤러리라는 거를 DC인사이드로 만들어서 국힘 비대위 갤러리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올리다가 한동훈 위원장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시켜서 이제 전주회 의원이 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당해서 결국 이제 무혐의를 받았는데 결국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한동훈 대표와 또 이 국힘과 또 대통령실 간의 관계와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해서 오늘 한번 모셨습니다 박방배 대표 한동훈 대표의 고소를 직접 받았던 박방배 대표 박방배님을 모셔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바로 옮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영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광배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박광배님 목소리 좋으시다고 아 정말요? 네 굉장히 동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무래도 좀 그런 말 듣는 편이 납니다 베이스인 사람들은 동굴 목소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동굴 목소리가 하도 얘기를 많이 들여가지고요 조금 부끄러운 그런 느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손이 낮으신 거죠? 하려면 더 할 수 있는데요 높게 하려면 높게 할 수 있어요? 높게 하려면 높게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요 문재인 씨도 성대모사 좀 잘하기도 하거든요 아 그거 한번 먼저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랑 큰 차이 없을 거 보이네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이거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떻게 자기소개라고 해야 될까요? 비데이 갤러리를 만드신 거라고 할까요? 뭐 이걸 뭉뚱그려서 한번 좀 어쩌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셨는지 아 어쩌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역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역사가 좀 꽤 깁니다 그게 원래는 DC인사이드에는 가장 유명한 게 국민의힘 갤러리가 가장 이용자가 많았는데 네 근데 그 갤러리에서 김경률에 대한 비판을 못하게 합니다 아 사실 김경률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게 그게 언제부턴가요? 작년 그게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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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부터 올해 1월인데 사실 김경률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싶게 하는 그런 사유들이 많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이 그랬죠 김경률 여사 비판하는 것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 전해부터 여러 가지 하여간 좀 그 별로 맞지도 않는 얘기를 굉장히 싸가지 없게 얘기하는 아무래도 그쪽에서 와서 그런지 우리 이 진욕에 대한 예의가 많이 없는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무시해 네 그래서 바보 취급해 그러니까요 가르치려주는 그런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해 저쪽에서는 찐밥 먹고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저쪽에서 약간 좀 병신 취급당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선생질을 하려고 들어 머리를 숙이고 와가지고 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받아줄까 말까 하는데 맞습니다 지가 점령군 행세를 해 그러니까요 네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영부인한테 마리앙뚜아네트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뭐 비하그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보고 우리는 화가 나가지고 비판해야겠다 네 하는데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그거를 다 막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누가 막아요? 국민의힘 갤러리 관리자들이 막았는데 관리자 국민의힘 갤러리 관리자는 누구예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당직자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당직자라 당직자 아무래도 당직 당하고 당 이름 걸고 나가는데 당하고 아무 관계 없진 않겠죠 네 아무도 그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아 우리는 김정류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겠다 음 그런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입니다 아 그냥 굉장히 소박한 목표로 시작을 하셨네요 아 맞습니다 이게 뭐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게 하니까 억압되니까 우리는 이게 자유롭게 말하고 싶다 그럼 인사이드라는 그런 특성이 임명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걸 막으니까 이게 터져나온 거죠 막는다는 건 삭제라는 거예요? 삭제를 하고 차단당합니다 그리고 또 특정 김경률 딱 하면 그냥 무조건 쓰지도 못하게 되는 아 맞습니다 김경률 단어 비판이 들어가면 이제 지워지게 되는 김경률이 무슨 왜요? 성역이에요? 왜 그래? 뭐 보수 우파도 아니고 좌파에서 나온 사람인데 우리는 사실 특정한 좀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마포도 나간다 그랬다가 획 접어버렸잖아요 여론조사 한 번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운동권으로 운동권을 잡겠다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사실상 거기서 져가지고 들어온 사람인데 안 되죠 어떻게 김경률 그쪽에서도 모시고 싶어했던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미 용도 폐기된 사람을 가지고 갑자기 재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심지어 또 김경률 그 사람은 방송에 나가가지고 자기 와이프도 국민의힘을 찍을지 안 찍을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 황당하게 그러면 나가지 말아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거죠 가족도 안 밀어주는데 본인도 호남이지만 그 와이프도 호남이었을걸요 그리고 거기 마포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 오래 산 걸로 그러니까요 이게 나온다 한다면 보수적인 우파 성향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전향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리를 탐내서 나가는 거죠 저도 그야말로 나이는 먹어 가는데 뭔가 내가 이제는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이 엄청 한동문한테 졸랐나 봐요 근데 또 잘 안 됐지요 안 됐죠 당연히 아니 저 조사해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안 돼서 금감위원장 말고 금감이 저쪽 밑에 무슨 소비자 무슨 위원장인가 소비자 보호사장 그거 시키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검증도 안 되는데 그런 인사 검증 절차가 있었는데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앙심을 품은 그렇죠 앙심을 품은 것 같은 게 모 비대위원이라고 경향신문이랑 인터뷰를 합니다 경향신문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서 자신의 재산 축적 과정을 의심하는 그런 정황이 있어가지고 그런 글로 있어가지고 경향신문 기자한테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용산 댓글팀인 것 같다라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산 선수다 용산 댓글팀이라고 국민의힘 비대위 그 안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 모 비대위원이 저를 대통령 선수다 댓글팀이다 댓글팀이다 이렇게 의심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고발이 들어왔던 거예요 용산 댓글팀 얘기가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게 아니라 김경률이 얘기하거든요 아마 좀 비대위원이라는 게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해서 갤러리에서 다뤘던 게 김경률밖에 없었습니다 반포 사이라든지 반포 자의를 갖고 있어요? 뭐 그런 소문들이더라고요 그런 글들이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김경률이 어떻게 반포 사의를 가졌는가 그런 글들이 올라왔는데 그걸 보고 아마 본인이 저격당하니까 아마 하나서 갖고 있으니까 찔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게 금감원장 후보에서 제외된 이유가 아닌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재산 축적 과정이 어떻게 됐길래 재산 축적이 조금 석연치 않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양반이 회계사를 어디 대형 펌 같은 데서 회계사를 해가지고 큰돈 벌 기회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니 연대 철학관가 나왔을걸요? 전공이 원래 회계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회계사가 된 것도 30대 초반이야 보통은 20대 초중반에 회계사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늦게 된 거죠? 굉장히 늦은 거죠 회계사는 그렇게 오래 안 봐요 3년 보고 안 되면 많은 거지 그렇게 뭐 엄청나게 사법시험처럼 구수하고 이러지 않아요 회계사들은 근데 30대 초반에 됐다는 거는 굉장히 하여간 늦은 건데 그러면서 재산 축적할 시간이 없는데 반포자율을 갖고 있다? 그러면 중간에 뭔가 이상한 거지 시민단체를 한다고 하면서 뭔가 뭘 했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 얘기에 있어가지고 삼성 때리기에 있어가지고 뭔가 관련된 게 삼성과 관련해서 엄청 때렸잖아요 네 한동군과 같이 때렸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택된 과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찔리긴 찔렸나 보다 아니 아니라면 안 가지고 있다면 그냥 뭐 더 얘기할 게 없는데 만일에 가지고 있다면 의심받을 만하죠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제가 자기소개였는데 여기도 지금 댓글들이 다 삼성 조져서 돈 챙겼네 다 그런 의심이 있네요 시민 연대 출신 반포자이라 아니 근데 유시민도 저 아리팍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좋은 건 다 챙기려고 들어 아무튼 김경률이 이제 그렇게 아니 근데 그건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김경률이 반포자율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오르니까 그 얘기를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다 네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저를 이제 용산 댓글팀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거기서 용산 댓글팀으로 비데이 갤러리를 지목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과 영부인의 문자에서도 드러나왔는데 거기서 나왔던 댓글팀이라는 다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또 결국에는 비데이 갤러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동훈 흑서를 만듭니다 한동훈 흑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비데이 갤러리 이용자들과 함께 약간 집단지석으로 한 거죠 지금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 부분이 정확하게 이겁니다 한동훈 비데이 위원장 시절 기자는 모 비데이 위원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저 기자가 경향신문 기자인데 모 비데이 위원이 김경률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용산측 모 인사가 관여하고 있는 댓글팀에서 지금 용산측 모 인사라는 게 지금 김경률이 지적한 모 인사가 지금 박광배님인 거예요 관여하고 있는 댓글팀에서 자신의 재산 축적 과정 문제와 한동훈 위원장의 사생활 문제를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 비데이 갤러리를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사생활 문제는 별로 없고 사실은 김경률의 재산 축적 과정이 나온 건데 거기다가 지금 그걸 붙인 거지 네 맞습니다 자기 재산 축적만 얘기하면 좀 이상하니까 좀 부끄러우니까 네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그는 이 소문을 기자에게 전하면서 DC인사이드에 그런 이름의 게시판이 있다는 걸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 알았다라며 그런 식으로 비데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 용산측의 공격이 너무나 저열한 심정 저것도 확인된 것도 아닌데 자기 그렇죠 네피셜이잖아요 저게 제일 무서운 부분인데 비데이 시절부터 용산과 척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무조건 용산이 자기들을 공격한다 네 이렇게 지금 그것만 보면 사실 저는 이 좌파에서 온 게 너무 드러나는 게 저때 사람들은 댓글에 아마 옛날부터 그런 걸 적었을 거예요 땀나라당 알밥 시발단 이런 것들 자기들을 비판하는 그런 댓글은 무조건 어떤 정보와 관련돼 있을 것이다 순수성을 의심하는 거죠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은 한동훈을 원래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한동훈을 원래 좋아했는데 한동훈이 김경률을 자르지 않고 아니 한동훈을 비대위원장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우판 사람들이 다 좋아했죠 그럼요 아주 적극적으로 좋아했던 분들이 많아요 우리 이봉규 선생님 같은 경우도 차기 대통령 한동훈이라고 얼마나 방송에서 많이 떠들었었는데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하는 꼬락선을 보니까 김경률 데려와 한문경 데려와 데리고 오는 사람도 다 이상하고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친중이고 좀 이상하니까 하는 짓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제 확 돌아선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갤러리의 사람들이 전부 다 원래는 한동훈 팬들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사실 제일 무서운 게 빠가 까가 되면 제일 무섭다고 팬하고 안티팬이 그게 그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건 이제 이봉규 선생님도 맨날 얘기했던 건데 도대체 이원석은 뭐 하는 거냐 왜 수사를 안 하냐 그런데 이원석 한동훈 나가고 이원석이 힘이 빠지니까 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오히려 지금 이원석 막 빠지로 오니까 그동안 했어야 했던 게 막 진행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한동훈 이원석이 둘이 짜고 쌍라이트가 틀어막고 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더 이상한 거고 저때 그 댓글팀 얘기가 김건희 의사와의 문자에도 나와요 제가 댓글팀 활용해서 주변 비방한다는 얘기 이제는 그때가 용산의 핵심을 김건희 의사로 또 찍어놨었구나 저때는 네 맞습니다 사실 아니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김경률 극단 워딩에 너무 김경률이 마리아 왕따네트 워딩을 한 이유가 본인 재산축적 문제를 김건희 의사가 운영하는 댓글팀이 비방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를 아 이거 오늘에서야 김경률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세게 갔는지가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저를 고발한 이유가 댓글팀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발 당해가지고 이미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무혐의가 나왔는데 재밌는 부분이 국민의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율사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법률자무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판사이고 그런 과정에서 고발 같은 경우에는 고발의 형태로 무혐의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못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의신청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당연히 안 되니까 취소를 해버린 거죠 그만큼 절박한 거 아니었나 저를 찾기 위해서 제가 용산 댓글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만큼 억지를 부린 만큼 절박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뭔가 걸어보려고 했던 거죠 용산 댓글팀 찾으려고 그러다가 지금 본인 댓글팀 지금 다 털리게 생겼어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팬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한동훈을 지켜주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알고 있지만 숨기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비대위 갤러리 다 올라왔습니다 1월부터 해가지고 다 올라와가지고 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다른 기자분들이 우리 갤러리를 허용하면서 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 원래 MBC랑 뉴스타파가 다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아카이브식으로 돼 있으니까 정리를 잘해놓으니까 더 보기가 편하지 MBC나 뉴스타파는 그때그때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고 찾기가 좀 힘든데 여기는 쫙 이렇게 정리를 딱 해가지고 딱 해놓으니까 그냥 한눈에 딱 들어와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지? 이거는 용산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새 국정원이고 뭐고 간에 용산이든 국정원이든 용산은 그럴 능력이 전혀 없고 거기는 정말 뭐랄까요? 사상 누각이라고 해야 될지 한 500명 되지만 이 500명이 일체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착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 이게 힘이 있는 건데 용산이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공무원 출신도 있고 어공들도 많고 잠깐 들어온 사람도 많고 그냥 자기 경력 쌓으려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말은 500명이지만 실제로 한 50명도 일을 안 해 나머지 450명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다들 보면 용산 갔다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최근 들어서 용산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 다들 똑같이 조직이 엉망이다 다 그래 엉망은 지가 주류가 아니니까 그런 거지 곧 나갈 사람이니까 그리고 주류가 아닌 사람한테는 정보를 안 주니까 허드렛일만 하는 것 같은 느낌 허드렛일만 하다 보니까 아 지발 이거 뭐야 그렇게 되는 거죠 특히 변호사들 중에 소원의 꿈을 품고 용산에 갔는데 가보니까 이거 뭐 하는 일이 없어 제대로 그리고 막 자기는 변호사하고 그러니까 왔으니까 뭐 정부 부처가 와가지고 기구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기미 세는 거죠 큰 꿈을 이루겠다고 하고 왔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문재인 때 행정관들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젊은 변호사가 막 참모총장 불러가지고 참모총장이니까 육군대장인가 불러가지고 다방에서 막 딱딱거리고 그랬던 적도 있을 정도로 이상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기미 세는 거죠 그런데 부산스누피니 감사합니다 조국 사태 이후 김경률과 같이 참여연대 나온 사람이 박상수 그런데 그 박상수를 한동훈이 영입인제 1호로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박상수도 이제 팬클럽 회원 출신이죠 위드훈이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참여연대이기도 한데 위드훈이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 한동훈 팬클럽 회원 이렇게 나옵니다 참여연대 얘기는 쏙 빼고 참여연대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약간 참여연대의 회계사는 김경률 참여연대의 변호사는 박상수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한동훈이 밀어주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또 진행되기도 합니다 제 기사입니다 한동훈 팬클럽 국민의힘에서는 팬클럽 활동과 인재 영입이 관련성이 없다 그러는데 왜 관련성이 없어 딱 관련성이 있는 딱 관련성이 있구만 보면 완전 자기 사람 안친 거잖아요 1호로 그거 또 되게 시스템 공천한다 그래놓고는 시스템 공천이나 알고 자기 사람 회원을 또 안치고 그런 것부터가 되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박상수는 공천 어디 받았어요 박상수가 지금 보니까 국회의원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위원장입니다 여전히 위원장이고 지금은 대변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그러면 고소를 당하셔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고소를 당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신 고소당했다 고소당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때는 사실 약간 좀 손발이 떨리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처음 고소 나가셨어요 네 처음 살면서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국힘에서 했다 그러니까 그렇죠 겁먹죠 저는 책임당원이고 계속 지지해왔던 이제 국민의힘이었는데 이제 내가 지지해왔던 당이 나를 이제 죽이려 들었구나 그런 마음에 드니까 굉장히 좀 떨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좀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강영석 변호사님 팬분들도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저한테 후원을 해줬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근데 그 고소 내용이 뭐예요 고소 내용이 그 통도사 같은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네 한동훈이 한동훈이 이제 통도사에 가서 그때 중계하는 유튜버들이지 않습니까 네 약간 cctv 같은 유튜버들 따라다니는 유튜버들이 한동훈을 놓쳐요 놓치고 난 뒤에 주변에 있는 마을분들이 한동훈이가 문재인 집에 갔대 라고 하니까 그분도 한동훈이 문재인 집에 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한동훈이 통도사 방문 시 문재인 집에 갔다는 의혹이 있다 라고 작성했는데 그 부분을 저한테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아주 비데이 갤러리를 샅샅이 뒤져서 네 나머지 사실인 것들은 다 빼고 네 자기가 보기에 진짜 확실히 아닌 거 하나 딱 찍어가지고 호소했군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의혹이 엄청나잖아요 네 한 서른 몇 가지 제가 적었습니다 근데 그 서른 몇 가지는 그럼 사실인 거 아니야?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니 오히려 다른 게 사실인 게 확인된 거죠 저도 사실 그 적는 거에 있어가지고 전부 다 기사를 참고해가지고 적은 겁니다 이미 밝혀진 것들을 적은 거고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양산 그거만? 네 기사는 없는데 네 유튜브들의 얘기만 보고 네 그 현장에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의혹이 있다라고 작성한 건데 네 그 사람들이 말을 한 걸 바탕으로 적은 거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니 그럼 문제도 없고 또 의혹이 있다고 했지 뭐 갔다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걸로 이제 고발을 할 줄 몰랐고 그렇게 고발 당하니까 배신감도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그거는 국힘 쪽에서도 이거 고소해봤자 안 될 거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네 분명히 이제 신원 확인을 위해서 고발한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 있는 전주회 당시에 네 전주회 의원이 그때 고소를 했죠 네 고발장에 대리인을 했죠 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네 저한테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한 점에 있어서 사과하라 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무시를 하였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를 취재했던 다른 기사분 기사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 기사분도 전주회 의원 전주회 전 의원 그리고 이제 주진우 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네 이런 부분 잘못된 거 아니냐고 했는데 또 그분들 또 그분들한테도 답정 안 했던 네 이븐이프님 대박복권님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인데 하트를 좋아요로 착각을 했더니 하트만 계속 누르시는 거 같아요 하트는 빵빵빵빵 터지는데 좋아요 가능해요 좋아요를 좀 더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거 한동훈으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좀 약간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동훈이 됐을 때는 네 이미 되게 좀 지도력이 없는 거는 우리는 많이 봤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이미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네 총선 패배를 총선을 이제 패배로 그러니까 졌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김기현 대표로 가면 네 130석 정도밖에 못 아들 것 같다 네 라고 해서 한동훈으로 바꾼 거거든요 네 근데 180석이 됐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전당대회 이제 뭐 합동연설이라든지 많이 갔었는데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강용석 변호사님의 이제 이부장 이부장 이부장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셔가지고 지금 네 아 참 우리 이부장이 친화력이 좋은 거 같아요 아 네 네 알던 모르던 가서 지금 아 그게 전당대회 때 사진인가요 네 준비하신 영상인 것 같은데 제가 저기 가서 이제 한동훈한테 배신자라고 외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배신자 이거 그 소리가 저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천안에도 갔었는데요 네 천안에서는 또 이제 폭력 행위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저게 보시면은 흰색 셔츠 입고 있는 게 접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뜨죠 네 제가 저 사진을 보면은 기사를 보면은 네 의자가 날아가는데요 네 그 의자가 제가 앉아있던 의자입니다 네 저게 그 양반이 지금 저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주도하는 게 저기잖아요 그 한동훈 팬분들 이제 한동훈 따라다니는 유튜버랑 그리고 원희룡 후보를 이제 지지했던 유튜버랑 부딪히는 장면인데 네 저는 저 과정에 있어서 아 이제 싸움이 났구나 이제 가야겠다고 뜨는데 네 그리고 뜨셨구나 네 만약에 제가 저기 엮였다면 큰일 날 뻔했지 뭐 구구 유튜버 뭐 이런 식으로 불렸겠죠 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난리 났을 뻔했죠 네 네 저 사실입니다 지금 초록색 반바지 입고 흰색 셔츠 입고 있는 게 저인데 되게 간발의 차이로 제가 도망을 칩니다 아 저기서 딱 보고 네 저기 까만 유튜버 바로 뒤에 네 네 빠지시네요 네 제가 판단력이 좋았습니다 야 이거 빠져야 되겠다 네 그랬더니 그 의자가 막 날아다녀 네 이야 시가님 감사합니다 롬님 감사합니다 네 이야 원천히 약간 역사 현장에 항상 제가 이제 있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원래 유튜브를 하셨었어요? 아니면 이번 사태로 유튜브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번 사태로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네 저는 4월 8일인가 총선 거의 직전에 시작했습니다 네 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 안 되지만 네 혹시나 나중에 뭐 국민의힘의 총선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 당신이 뭐 그런 말을 또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했었고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그때는 제가 무혐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무혐의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무혐의는 제가 3월 달에 받았는데 통보를 나중에 받았어요 아 통보를 네 통보는 아직 받았고 굉장히 빨리 받으셨네요 아 네 고소를 1월 달 1월 말에 했는데 네 3월 달에 무혐의를 받을 정도면 굉장히 빨리 받은 거거든요 그만큼 경찰도 하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뭐 의욕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고소라니 네 이거 뭐야 이거 당연히 기소 해봤자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아주 정말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해도 꼬투리가 조금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 빠져나가는데 이건 의욕이 있다고 썼는데 그걸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찰관 분들도 사실 정치인들 이름 많이 적혀 있고 당 이름이 적혀 있으면 좀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저랑 통화할 때 끝났다고 통화했을 때 웃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느낌으로 하하하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비웃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또 고발이었기 때문에 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의를 제기해봤자 검찰에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한테 고마워하실 줄 몰랐습니다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네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비데이 갤러리에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은데 네 그게 이미 다 공개된 내용들이에요? 그게 1월 달부터 1월 2월이 가장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올라오는구나 이제 이게 밝혀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다 올리신 게 아니죠? 지금 한 수십만 개 글들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적기는 좀 힘들고요 아 비데이 갤러리 안에 수십만 개 글이 있어요? 네 아마 지금 보수 커뮤니티 중에서 제일 큰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북킹 갤러리보다 더 커졌어요? 북킹 갤러리는 이제 활동이 없습니다 활동이 없고 저희 갤러리가 가장 큽니다 아 그 갤러리에 계시던 분들이 다 일로 왔나 보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DC인사이드 갤러리 중에서 정치 갤러리 중에서 1위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지지하는 그런 갤러리입니다 그래요? 네 북킹 갤러리 자체는 아예 순위권 밖에 돼버리고 순위권이 이제 300위까지 있는데 네 북킹 갤러리는 300위 이제 밖에 나와버렸고 저희 갤러리가 전당대회 때는 한 25위 이런 15위 보통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DC인사회 전체에서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방대한 거죠 아 아 그러니까 거기가 오히려 민주당 사람들도 와가지고 막 글 올리고 그러겠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런 공세 네 그런 정치적 공세를 많이 들어오는 게 제가 눈이 보입니다 네 눈이 보여가지고 약간 네 간표 찍어가지고 막 또 뭐 덤벼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편인척 하면서 살짝 교명히 글을 적어요 네 그렇다면 뭐 알짜랍이 저한테 삭제 나갑니다 네 하하하하 아니 그러면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계셔야 되겠어요 아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봉사를 해 주시고 계세요 네 그 뭐 이제 뭐 부 매니저 주매니저 이렇게 저는 매니저고 네 다 부 매니저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이 뭐 급여라든지 그런 걸 받는 게 아닌데 나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아니 그리고 비데이 갤러리 자체가 그 수익 모델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전혀 없죠 아 그냥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순수한 봉사죠 네 대단하다 네 진짜 애국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기 그 오프라인 모임 할 때 한번 불러주세요 재미있겠다 거기 하하하하 안타깝게도 DC인사이드는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 안 됩니다 아 하면 안 돼요 또 문화 자체가 침묵질을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예 오프라인 모임을 못 해요 네 못합니다 아 DC는 또 골 때리네 DC가 저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김유식 김유식 대표가 하는 건데 맞습니다 김유식 대표 본인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하하하 저는 이게 오프라인 모임도 아예 못 하는 그런 모임이고 지향하는 모임인데 네 댓글팀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네요 말이 안 되네 댓글팀은 위드훈이가 댓글팀이지 위드훈이는 어때요 실체가 있어요 위드훈이는 사실상 실체라고 말씀드릴 게 좀 많은데요 네 제가 추측하기로는 저쪽 대깨문에서 온 걸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우리 대선 과정에 있어가지고 대깨문이 많이 왔거든요 네 좌파 쪽에서 많이 왔지 않습니까 많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의심하고 있는 게 대깨문들이 저기잖아요 대깨문이 이낙연 지지하다가 네 이재명하고 대판 싸우고 네 대장동이고 뭐고 터뜨린 게 다 대깨문이거든요 네 네 그쪽 사람들 있어요 아 네 그 양반들이 맘 굳을 곳을 못 두고 있다가 네 한동훈이다 이러면 그럴 수 있지 그런 채널도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도 아주 유명한 채널인데 뭐 깨머머라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네 그 채널은 뭐 이낙연을 완전 지지한 채널인데 지금은 완전 한동훈만 따로다니고 깨시민 깨시현 깨시현 네 깨시현 대표 잘 알아요 네 네 그 양반이 한동훈 쫓아다니긴 하더라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눈여겨봐야 되는 게 대한년대입니다 대한년대에 있는 분들이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좌파에서 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에서 그쪽에서 뭐 위드 후니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반들이 그렇죠 그 양반들이 지금 한동훈이 제일 세 보이니까 제가 한동훈인데 네 한동훈이 조금만 힘 빠진다 싶으면 또 얼른 갈아탈 수 있는 아 네 언제든지 갈아탈 뭐 잘한다고 봐야 될지 본인 처세를 잘한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지지율이 이재명보다 많이 떨어지잖아요 거의 더블스코어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한테 줄 선 게 과연 잘하는 선택인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본전이 다 드러나 보이는 네 바탕이 이미 몇 달 만에 그러니깐요 썩은 도가줄이 했잖아요 네 몇 달 만에 총선 진건 총선을 그렇게까지 패배했다는 것 자체가 네 물론 부정선거 뭐 다 있지만 네 그렇게까지 패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능력이 없다 이미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한 거죠 네 총선을 졌는데 어떻게 되살리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총선 때도 개별 후보들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밀어달라고 계속 그랬거든 자기를 보고 싶으면 저를 계속 보고 싶으면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랬는데 아무도 보기 싫다는 거잖아요 안 보고 싶으니까 스포가 그렇게 나온 거죠 뭐 사실 그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니면서 네 본인이 보고 안경발이야 안경발 뽀로로야 뽀로로 네 본인 팔아가지고 이미 이제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증명이 되고 있고 더더욱 지금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동훈이 뭐 보수의 희망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게 저는 너무 어이가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이 그렇게 희망 스스로가 내가 희망이라고 한다고 희망되는 게 아니고 네 사람들이 희망으로 여겨야 되는 건데 저는 뭐 보수의 절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네 부산 스누피니 감사합니다 네 당대표 선거기간에 개선한 한동훈 인스타가 일주일간 팔로워 1만 명도 못 채우고 한동훈 유튜브 구독자가 윤상현 의원 3만 몇 천명도 못 이기길래 눈물이 났습니다 네 네 이제 뭐 총선 백서 뭐 이런 것도 발표하고 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박광배님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국힘 비데이 갤러리를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님과 네 약간 척을 지면서 갈등을 만드는 한동훈을 비 비토 비토하기 위해서 제가 당사 앞에서 지금 1인 시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일주일째 하고 있고요 센 거 하시네요 네 이 방송 끝나고도 지금 바로 바로 갑니다 아 아 아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채널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이고 네 저희가 우리 그 박광배님 모시니까 이게 시청자도 늘어나고 아주 좋네요 네 자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모셔서 어 이런저런 진행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 인사인 박광배님과 함께 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